대한민국의 평범한 일상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국립서울현충원 이곳 국립묘지에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18만 천여분이 잠들어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당분간 일반 시민들의 방문을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멀리서 온 추모객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립니다 연락을 아예 안하고 오신 건가요? 몰랐어요 아니 10일까지도 연락 그 다음엔 되는 줄 알았거든요 더구나 더구나 내일 모레가 6.25인데 그때 그 고생하던 생각하니까 그냥은 있을 수가 없었어요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0년이 흘렀습니다 수백만 명이 사망했고 다쳤으며 상처만이 남은 전쟁이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그들을 그리워하며 아픈 기억을 가슴에 품고 지내온 지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현충탑 참배를 알아 이정표를 따라 걷다보면 저 멀리 높게 솟은 현충탑이 보입니다 현충탑으로 지나가기 위해 이 현충문을 지나야 되는데요 현충문을 지나면 우리가 국가행사 때 TV에서 자주 봐왔던 현충탑이 나옵니다 서울현충원의 상징 중 하나인 현충탑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다 돌아가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충의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탑인데요 대한민국을 위해 돌아가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현충탑 앞에서 참배를 드렸습니다 참배를 마치고 현충탑 아래로 내려가면 위패봉안관이 있는데요 이곳엔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분들 중 시신을 찾지 못한 10만 4천여 호국용사들의 위패와 위패봉안관 중앙에 있는 영현승천상 지하엔 시신은 찾았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묘소 안장을 할 수 없는 7천여 무명용사들의 유해가 있습니다 영현승천상 앞엔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기록한 명부가 있는데요 매일 아침 해당 날짜에 전사한 전사자를 기리는 추모 명부식을 한다고 합니다 위패봉안관을 둘러보던 도중 6.25 참전용사의 유가족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쟁 당시 공군으로 참전하신 유찬상 중인님의 여동생 분이었습니다 유찬상 중인님의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해 봅니다 유찬상 중인님의